뭐할라고? 1년에 2억개가 넘게 파는 라면이 있어서 갖고 왔지? 1년에 2억개? 뭐 중국거야? 이제 철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하나 듣는구만 닫고! 반대겠지! 라면 뭐야? 아 개떡에 철떡 강사 몽소육 메뉴! 어디서 샀어? 이 쿠팡! 얼마야? 이 난 한개 2,500원 샀는데 지금은 빡수로만 팔더라고 그건 잘했네 이! 니가 오늘 기분 좋은 갭이다! 칭찬은! 아 듣고! 쓸데없이 좋아하지마! 특징이 뭐야? 시반 잘랐지 아주 간장하고 설탕에 쪼린 쇠고기 들었댜! 어떻게 먹어? 이 암맘바디고 글씨는 한 잔인게 모르겄고 비닐 베끼소 수포도 베끼고 수포먹고 뭘 볶고 3분기 냉기다 먹으면 되겄지 뭐 아이씨! 뭐야! 면상이 왜그래? 됐고! 쓸데없이 시간 잡아먹지 말고 먹어봐! 아 이 컨셉은 말을 빨리 못해네? 수 Playstation 맛은 어때? 이 면은 좀 맛있고 국물은 진한 고기 국물이래? 중국 향신료 향이 조금 나네? 매운맛은 어느정도야? 매운맛 없는데 안성탐 백먼보다 안 매울 걸? 중국향신료 세지 않아? 쪼듭 나긴 해안은디 거북할 정도로 많이 나진 않아? 2억 개 넘게 팔릴만한 맛이야? 야 신라면 1년에 8억 개 팔린뷔, 많이 팔리는 거 아녜! 그래서 또 사 먹어, 안먹어? 중국향신료 Medien 좋아해 먹는 모르겄는데 이 정도 맛이면 우리나라의 대체가 많지 안 먹어!